2월 14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의 금천구 능동 감시자가 13일 기준 1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1일 14명, 12일 13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국내 감염자도 지난 11일 이후에는 추가 발생이 멈춰 있어 국내에서는 사태 진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은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개인 위생 및 공공기관 휴관 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불안감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 임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휴관 기간은 2월 29일 토요일까지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흥 오동 책읽는 주민사랑방도 부분 운영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간은 2월 23일 일요일까지며 기간 중 도서 대출 및 반납만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1일 남은 상황에서 2월 13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등록된 예비후보가 총 11명이 됐습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1953년생 66세로 지난 17대, 19대 금천구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이 구해지는 대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비후보자 면접을 실시했으며 금천구 후보자들은 11일 화요일 7시 15분부터 15분간 진행됐습니다. 면접에는 이훈, 이목희, 조상호, 차성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접이 마무리된 13일 53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지만 금천구는 제외됐습니다. 경선은 대부분 2인 경선이며 7곳이 3인 경선 지역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일에는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확장했습니다. 13일에는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해 미래한국통합신당이 탄생했지만 금천구에서는 기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강성만, 김준용, 이창용 예비후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KCC 오토 벤츠 정비공장을 인가한 더불어민주당 차성수 예비후보이자 전 금천구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 지난 2월 7일 공남종결 처분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공남종결은 검찰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용어로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한 진정 등으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천구 KCC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원회 김창건 공동위원장은 차성수 예비후보이자 전 금천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차 후보 측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기관을 겨냥한 듯이 저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실체도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음을 속속히 밝혀주고 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천구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 시설 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건축허가 시 차량 진출입료 통합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인증제 시행, 개방형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어린이집, 체력단련시,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개선 기준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거리가 긴 지벨리 특성을 고려해 자전거 주차장을 기존 의무 확보량보다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독산일동일대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하는데요. 군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보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며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 차량 전환 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추진합니다. 금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및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월 21일 이후 최초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허위 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도 포함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11월 30일 중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입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금천구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며 금천구 소재 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관외 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2분기 독산일동 및 독산사동 통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독산일동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신청 자격은 해당 통해 관외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독산일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독산사동 통장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대상통은 5통, 8통, 13통, 27통, 4개 통으로 모집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접수는 독산사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 주민 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컨설팅은 공모사업 공고 기간 중 운영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꽃소비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해농가를 돕기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 출연 기간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생일과 각종 기념일에 꽃을 선물하는 1테이블 1 플라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월 14일부터 집무실과 각종 회의실, 청사로비와 구내식당 등에 꽃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2개 농협 하나로 마트 지점에서 화해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코너가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서울시는 농협 중앙회의가 함께 꽃소비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을 화화데이로 지정해 꽃소비 촉진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5월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5월 부활하다 연주에 참여할 총 518명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합창단원을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온라인 오디션에는 단체 또는 개인 자격으로 오케스트라 활동 등 클래식 악기 연주 경험과 합창단 활동 경험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9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내용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구강검진 내역과 결과 앞으로 필요한 진료나 적절한 검진 시기 같은 개인별 구강검진 정보를 치과주치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시교육청의 학생 구강검진 사업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전학년에 대한 연속성 있는 구강건강관리에 나서는 내용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구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후 중요한 사후관리도 맞춤형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동작구 중랑구 2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단계별로 확대해 내년 서울시 전역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한영진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